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가까스로 막차를 타고 법사위에 부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논의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체 해외에 계류가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오늘 법안 소위 법사위의 통과를 바랬던 많은 피해자분들의 가슴에는 큰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부여하고 다시 이 자리에 피해자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법사위 전체에 계류된 만큼 반드시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통과되는 것이 실로 난망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피해자분들이 100여 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모두 합쳐서 1,000명, 1,500명을 넘는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당하셔서 사망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도 배 한쪽이 망가져서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그런 분들도 멀리 지방에서 오늘 신랄같은 희망을 돕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시고 피멍을 던 가슴으로 10년 가까이 지내오신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제가 다른 모든 일을 보다 우선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탑별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 드리는 것은 저라도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탑별법 20대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법사위 여행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이번 전체 회의 때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우리 가습기 살균제 이 개성안은 저희가 원래 저희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한 원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이 그분들이 다 우리의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많이 저기가 했던 것보다는 부족하게 지금 법사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여기서 또 어떤 것을 손질해서 또 쉽게 말해서 칼질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업의 편에 서 있는 행위입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대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거기서 어떤 것을 잘랐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은 정말 그분은 영원히 우리한테 지탈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법료 아니에요. 하나도 우리 피해자들을 100% 만족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거기서 기업 편에 또 면죄분을 주는 어떤 것을 자른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는 악랄한 행위입니다. 국회의원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법사위에서 어떤 분이 칼질을 하셨는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볼 겁니다. 저희들이 제가 좀 너무 흥분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저의 간절한 희망을 신뢰같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원한 대로 전체 위에서 그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가스케삶제 나홀로 소송팀의 조태훈 회장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사륜 가해 기업으로부터 입점 책임 전환과 적어 개시 명령 제도라고 디스커브리 제도 이것 두 개 때문에 이 핵심적인 것 이것 두 개 때문에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라고 법사위에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신뢰 희망을 어디에서 그럴까요?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별법 가스케삶제 특별법 제 개정안을 갖다가 통과시켜 주지 말아주십시오. 핵심이 다 빠져버렸는데 우리 억울한 피해자들이 무릎 가지고 싸우라고 이것까지 막는단 말입니까? 오늘부터 저희 단체를 빠질 겁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님들 저는 많이 못 배우고 출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중치라는 것은 국민의 피눈물을 국회의원님께서 닦아주는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억울한 피해자들한테가 더 난도질을 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희망이라고는 단 한 것도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이 법을 다 단체는 모르겠으나 우리 단체에서는 꼼꼼히 선언합니다. 이 법 통과시켜 주지 마십시오. 이게 법입니까? 손가락에서는요. 법은 악법은 손가락에서는 악법은 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슴이 살고 있는데 이 억울한 가슴이 살고 있는데 우리 법은요. 악법은 이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 번 체벌 중에서 이 법을 갖다 계속 조긍을 해낸 말입니까? 여러분 이 법은 법이 아닙니다. 법도 아니고 이게 무슨 법이야 법입니까? 주관체반 억울한 가슴이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전부 560명에 뛰었습니다. 이 법을 갖다 이런 능력을 이런 사항일 수도 불가하고 또 우리 보고 입장책임을 하라니요. 전국의 지민 경제들도 우리 보고 다 체벌을 다하고 우리는 무엇까지 싸우라고 말입니까? 3,4단계 피해자들이요. 3,4단계 피해자들 국가 공인 국가의 다섯 개 삶이 피해있는 수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강의 규모를 상대로 해서 싸우라는 이유 우리는 이제는 희망할 일 없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이게 어떻게 국가가 억울한 국민의 생명과 목숨과 재산을 보호해준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입장책임 전환과 전국회시변경제도 돌려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여기 이분들 우리 모든 분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우리의 정면줄인데 이것을 막다니요. 우리는 정면보이컨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지만 정면보이컨 하고 이제는 누군고 나 죽자 우리를 살려주는 국회의원이 없는데 중이란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깜발이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금융은 우리는 이제 세금을 못 냅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게 이 법이 가슴게 살릴되 이 법이 안 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 세 번 중요한 이 법은 이 개법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도생도 하지 않을 겁니다. 7년 8년 동안 싸웠는데도 우리는 매일 여기 이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해주는 우리나라 현실법에 무엇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존경하는 법석위원 예선규 위원장님 잘 놓고 잘 사십시오 조금 전에 입점책임을 갖다가 우리 피해자인데 하라 그러는데 입점책임 기업체 대표 그리고 조사하신 분들 그리고 내문을 받은 공무원들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게 바로 입점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들이 나날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보면 이 중에 사라질 부터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부 다 폐패해집니다 가전이 풍지 박산났습니다 어른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2년 전 말부터 대통령님께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 여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고 얼마나 고통을 더 받으리라 깨닫겠습니까 뛰어내리고 방신하고 이러면 전부 다 알겠습니까 자유황옥당 의원님 이하 당 다른 국회의원님 여러분들 꼭 오픈 이 회계일 때 통과시키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이걸 열심히 좀 부탁드려주십시오 이번 하나 이분들 중에도 언제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어른들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많은 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책임 기업체 경험을 했어요 인천실험기 동물학하고 얼마나 말입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시다 기업체스 뭐 답답해서 수천억을 내놓으십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조망이 불가능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른 여러분 정말 좀 부탁합시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끝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천부다 골고루 터졌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말할 말씀 드릴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얼른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오늘 국회의회의 때 반드시 좀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부탁 좀 드립시다 네 오늘 법사회에서 논의 부의된 안건 중에 우리 피해자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말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입장 책임 전환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증가개시 명령제 또 입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급여와 구제개선을 통합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규정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환경 한노의에서 원래 제가 대표 발의했던 원안이 상당 부분 훼손된 채 법사회에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께서는 사실상 만족하지 못하고 반대의 의사가 많은 상황인데 오늘 법사회에서는 또 그 조합마저도 여러가지 문제로 통과가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입장 책임의 완화 부분은 충분히 법학 이론으로도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법률과 소송에서 입장 책임 완화 규정이 실제로 있고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법사회에 올라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우제 특별법은 많은 부처와 전문가들과 그리고 환경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를 했고 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고 법사회에 올라간 법안인 만큼 반드시 원안 그대로 법사회에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복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은 절규 보이시죠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분들 반드시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20대 국회에 넘어간다면 지금 매년 지금 이 순간도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됩니다 원안 도대로 통과시켜주세요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일어나세요 이분들이 무슨 죄를 제가 이렇게 물음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꼭 통과시키대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밖에 없을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도와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도 고춧가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좀 많이 좀 도와주시오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편을 들어둬야 되냐고요 왜 왜 우리한테 유리한 걸 갖다가 왜 국회의원들이 여태까지 안해주고선 왜 기업에 불리하다고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 국회인들이 기업의 로비스트입니까 자기 가족하고 대표 가족 가족하고 일주일만 써보라고 일주일만 살균제 일주일만 써놓으면 압니다 재진전환 나타나는 거 거기에 모릅니다 독국물인데 딴 분들은 수십 년 써놓았는데 일주일만 써보라고 하셨어요 일주일만 입장책임을 갖다가 피해자가 하라고요 네 감정이 된다고 또 수십 년 수십 년 수십 년 수십 년 수십 년 수십 년 수십 년